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케이지입니다. 케이지. 케이지. 케이지라고 하면 웃기네요. 케이스. 케이스 일단 렌즈 한번 닫고요. 자, 이겁니다. 이거 케이스. A7M3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알리 좋아요. 중국님들 무서워요. 이게 90 몇 달러에서 그냥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게 여기 씌워져 있어서 이거예요. 이게 검정색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군용 얼룩돌룩 한 거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얼룩돌룩 하진 않아서 막 군용필보다는 그냥 녹색 좀 짙은 녹색 이런 걸 아무래도 자연 같은 데서 이렇게 숲속에서 멀리 조류 탐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어울리겠지만 소니로 조류 탐주하는 분이 많으신가? 글쎄요. 여튼 이겁니다. 많은 정도고요. 괜찮아요. 그립감 괜찮고 고무도 되게 느낌 좋은 고무 있죠. 부들부들하고 막 끈적끈적한 고무가 아니고 되게 막 좀 건조하면서도 되게 느낌 좋고 막 샘무나 코팅된 샘무 느낌 아시나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느낌이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고 이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밑에 보면 밑에도 여기 구멍이 있어서 특별히 뭐 분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배터리도 그냥 됩니다. 장착되고 옆에도 다 이거 그냥 다 쓰실 수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건 이거예요. 여기 이제 조그 있죠. 조그 조그. A7에 조그가 있는데 여기 좌우가 아무래도 좀 약간 옆에 있다 위에 텁혀 있다 보니까 조그를 좌우로 눌러 좌우 상하로 눌렀는데 가운데가 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제외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많은 정도고 저는 이거 검정색 얼마 안 하길래 금정색도 사고 이거 녹색도 같이 이제 사봤는데 괜찮아요. 잘 산 것 같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거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 그 스모리그 케이지가 있거든요. 스모리그 케이지를 샀는데 보호 목적이면 요게 고무가 훨씬 좋아요. 다만 이제 확장팩 모니터 달고 뭐 스피커 달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달면 그러려고 확장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 스모리그 같은 케이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굳이 내가 막 영상 전문적으로 찍고 막 그런 분들 아니시면 그냥 바디의 그 기스 방지 목적이시면 고무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이라고 하면 웃기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사실 고무 케이지는 옛날부터 나왔죠. 옛날부터 나왔는데 예전에 케이지들은 이게 그립감도 별로고 고무의 느낌도 별로고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막 탄력성도 좀 떨어지고 씌우고 벗기는데도 귀찮고 해서요. 사실 예전에 막 우리나라 이제 DSLR 바디들 고무용 케이스 유명한 제품들 하면 가격이 진짜 한 뭐 한 7만원 8만원 막 이렇게 있거든요. 좀 비싼 뭐 1D급 이러면 캐논 1DX 이런 급이면 1D 뭐 마크3 1DS 이런 급이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써요. 좀 좋은 거. 근데 별로예요. 별로였어요. 그래서 사실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특별한 분들만 쓰셨는데 그거 안 쓰고 이제 저렴하게 테이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모델 같은 거 테이핑하고 도색하고 이럴 때 쓰는 그런 테이핑용 그런 거 막 틱틱틱틱 붙어 쓰고 기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고무 케이스가 너무 좋네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솔직히 저는 이거 만원에 이렇게 쓰면 좋긴 한데 무서워요. 중국 기업의 제조업의 능력이 무서워요. 진짜 낮은 인건비의 가격도 가격이고 품질도 좋아요. 품질도. 이걸 이런 가격에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또 장점. 여기 이제 아무래도 케이스를 씌우면 여기 고무 그립 전체가 약간 커지겠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립감이 조금 더 좋아져요. 사실 A7 시리즈가 남자분들 그립에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약간 억지로 움켜지는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손이 피로했는데 이걸 하니까 약간 사이즈가 더 커지니까 그 느낌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고무 케이스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만원밖에 안 하니까 알리에서 만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송름샘 치고 한번 사보십시오. 기스 한번만 막아도 아니 바디에 기스 하나만 있어도 중고 팔 때 까이는 거 아시잖아요. 엄청 까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